한글 자막을π 꼬니는... 스파이가 아니요? 아니요... 5 으 뭐 찾았네 그 뭐 뭐 안되 으 2층 아 아 뭐 뭐 하어요 바로 달려 어떡합 희가는 말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힌트 아니요 어 고맙소 저희 꽃을 써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요 내 너를 주려고 내 이 꽃을 좀 모아놨네 진심이요? 힌트의 교수님 여게요 형 세 개요 누가 세 개를 찾았네 그러면은 저한테 큰 힌트를 주신 거야 이거는 있어 보이지가 않구만 야 이거 감도 안 오는데 이거? 52번 48번 36번 네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재개적이소 아니 PD 한 번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 했어? 힌트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소? 나를 부를 때는 나으리라 해주시게 뭐라고? 나으리 돌새라고 부르겠네 판동이 판동이 판동아 지금 날 갖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긴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자 두 분 보면 아니면 자기 힌트를 다 깍시다 손때 두 번에서 손때 잠깐만 이거 누가 가야 돼 이거 나왔대 뭐야 이거 아 이거 내꺼야 야 뭐야 왜 숨겨 있었어? 벌칙 면제권? 아 관군 면제권 그게 얘 그 특혜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하나 할까? 제 특혜가 뭔지 아세요? 한 명을 관군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돌새야 가자 아 내가 안 되겠다 도망간다 대형 임금 걸렸구나 자 여러분 아까 찾으신 힌트 중에서 뭐가 있었다고 했죠? 돌, 물, 나무 돌새라고 그러잖아 돌새라고 그러잖아 어? 돌새? 나무새는 없나? 돌새 뭐야 물새는 없냐? 야 돌새랑 야 돌새 누구야? 돌새 돌새 아까 돌새분 누구셨어? 돌새 나무새 손 좀 좀 세요 저분 주머니 한번 까봐 그러니까 까봐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돌새야 점심 카메라 내리자 돌, 물, 나무 거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 뭔가 암이 비석? 돌, 물, 나무가 갇히는 곳이 있어 근데 물, 돌, 나무가 갇히는 곳이 많지 않아? 아니 저 뒤편에 냉가가 있어 뒤에 물, 물이 있어 찾으신 힌트 중에 땡땡 밑이 어둡다라는 거 지붕! 지붕 밑이 어둡다 그거 찾았어요 미안하다 지붕 밑에 물이 있는 곳이 장소에 대한 힌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지붕 밑에 물? 정숙이 아니야? 그러면 자 일단 가자 일단 지붕 밑에 물이 있는데 찾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물이 있는데 다 가봐 야 다 가봐 물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된 김에 우리한테 서로 믿을 수가 없어 오케이 알았어요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서 줍시다 아메오사 출두요 나도 아까 찾았는데 우물 야 내가 부터 어디 갔냐? 다 찾았어 나 저기 돌쇠야 야 우물 그 물 길어먹은 거 있잖아 아까 나오는 거 그거 어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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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었어? 물 이렇게 방아지로 떠먹은 거 아까 저기에도 뭐 우물 비슷한 거 하나 있던데? 지붕 밑에 지붕 밑이 어둡다 형 저게 우물 아니에요 거기 샘물이야 근데 얘는 샘물이야 샘물 근데 잠깐만 물 돌 나무 다 있잖아 물 돌 나무 그니까 근데 우물이 어디 있잖아 지붕 밑이 어둡다 지붕 밑이 어둡잖아 어디 한 거 아니야? 지붕 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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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그건 뭐라? 레전드 우와 지붕 밑이 어둡다 와 방금 하이라이트 나왔다 요오는 스파유 아니야 와 진짜 멋있다 н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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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자 힌트 내가 다 가지고 있을게 아냐 아냐 이건 전 스파이오 아니니까 저 들고 있을게 아니 근데 그 말 아는게 이거만 다 들고 있을게 저거 저거 맞춰봐 저거 아니 근데 사실 삐빙 삐빙 잠시만 잠시만 삼비방 비석은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만들면 만물이 주화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도 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울림을 전하게 한다 여기 바로 와서 아 그니까 자 여기 찾았습니다 야 이거 한번 그거 해줘야 그 다음에 cg를 자 하나 둘 셋 진짜 아미반 비석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퀘스트가 오픈하셨습니다 어 그럼 저기 열렸나보다 근데 잠깐만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할지를 나눠야 돼 일단 저기 남겨놓고 단서부터 찾으래 아니 내가 아까 여기랑 저기랑 이 양반가는 처음 봤을 때 내가 봤거든 근데 우리가 그 책 밑에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다 봐야 돼 여기 양반가 그 다음에 관아 그 다음에 저기 남부민가 나는 제가 할게 여기 다 있어서 그래서 아냐아냐 다 같이 가자 아 다 같이 갈래? 했네? 아니 두팀으로 나누게 나을 거야 두팀으로 나갑시다 나랑 호병이랑 남준형이랑 두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세요 나랑 호병이랑 남준형이랑 두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세요 오케이 종국이까지 해가지고 왜 오빠가 늦게 해 왜 이 묘한 기운 뭐야 이거 아니 왜 하나 들어와 우리 스려움먹기 이러면서 지민이랑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가요 그럼 가자 내가 관아 가고 싶은데 너 가서 갈래? 관아에 가야를 이유 말해라 관아에 가야를 이유 말해라 관아에 가야를 이유 아쉬워서 그러는데 내가 갈게 가자 내가 갈게 가자 너 가 가야되는 이유가 있나 본데 지민이 의심스러워 빨리 가자 지민이 팔짱 껴 가기 전에 나 힌트 3개 오던데 힌트 받고 가면 안 되냐? 그러면 형이 우리가 찾고 있을 테니까 형이 듣고 와요 그냥 찾을까? 나 그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누가 힌트 몇 개 얻었고 누구 어디에 있고 이런 건데 좀 이따 쓸까? 이거 좀 이따 쓸까? 지금 찾을까 일단? 누군가 지금 숨기고 있으면 낙판에 힌트가 중요할 거 아니야 모여야지 그걸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 힌트를 여러분들 앞에서 쓸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나를 의심하지 마요 일단 들어가서 좀 찾아보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뒤져보자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씩 딱 찾으면서 찾았다가 찾았다가 바로 하자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나 여기로 갈게요 나 여기로 찾아볼게 야 성을 뚝벅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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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왜 아까 뒤져던 데 나왔어 여기?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물 근처에 있다 그건 뭐 아는 사실이네 그러니까 아까 그 찾기 전에 했었어야 돼 여기 없는 거 같아 올라가면 될 거 같아 위에 근데 나 아까 뒤져봤는데 살짝 뒤져던데 난 봤었어 여기 근데 아까 되게 뜬거운데 오오오 이런 데 있네 그러니까 되게 뜬거운데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여기 뭐 또 힌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늘을 보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손이 닿는 뭐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늘을 봤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없는데 거기 몰라 몰라 자 태형이 어디 왔냐? 얘 맞다니까 형아 아까부터 그냥 뭐 돌쇠 이렇게 이러고 앉아 그러니까 뭘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쟤는 지금 무조건 쟤니까 나중에 쟤 찍으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형이는 확실하게 의심이 되는데 쟤는 아까부터 계속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나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지 이거지 아 복감 뭐 하는지 가만히 앉아서 상한 거 가고 있네 뭐야 아저씨 잘 왔다잉 응? 없는데? 아저씨 찾았어? 나 하나 찾았어 어? 그 뭔데? 이름 궁합 어? 아 깜짝이야 몰랐잖아요 이름 궁합? 어? 힌트야? 맞아 이게? 맞아 이게? 확실해? 응 더 이상 없니? 찾고 있어 여기 있다고 해서 찾아봐봐 뭐 있네 어? 뭐야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뭐야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 바닥에 내려놔 봐. 반지도 있네. 왜 손에 이걸 차고 있지? 오케이, 멤버들의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 너 아닌 거 확실해? 응, 난 진짜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나는 뭐 할 게 없어. 근데 너 맞지? 너 아니라니까. 어? 나인 거 같아? 다시 줍네? 나한테 넘겨. 싫어, 임마. 난 손에 항상 없어서. 오케이. 야,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 근처가 쉴 수 있는 곳 근처? 여기 근처에서 찾는 거야? 여기, 여기잖아. 물 근처에 쉬는데 여기잖아. 근데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너 뭐 찾았어? 저 아까 그거. 하늘. 어, 하늘을 봐라. 일단 태양이 저기 어디인데? 태양이 저기 있어요. 뭐 찾았어요? 이름궁합. 이름궁합이라고 뭐 책이 있더라고요. 이름이랑 궁합이 왔어? 이름이랑 궁합이 왔어? 왜, 왜? 이름궁합을 보여 드려. 진이 형 어디가 아닌데? 잠깐만. 나 진이 형한테 갔다 올게. 야, 진이 형 어디가 아닌데? 이 형 뭐 하고 있었어? 이 자식! 이 관상가 형, 뭐 하고 있어?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오! 알람. 날 울리는 벨벨벨. 알람. 알람 뭔 소리지? 어, 이건 도저히 봐봐. 엄마도 모르는 힌트인데? 밤송이가 밤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밤송이가 그래 그 밤송이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팔 어? 피니님 왜 저 농락하세요? 어?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방이 여러 개이다 알람 방이 여러 개이다 어 우린 여기랑 관하랑 한번 보자 일단 여기부터 할래? 여기를 찾는 거야 우리는? 와 나 오늘 미쳤나 봐 에이스인가 봐 턤 이케 나 омина 그때까지 바닥만 봤었나? 야헛! 여기다! 아니네. 여기 있나? 정말, 정말, 정말 찾기가 힘들어. 내가 여기 왔던데 같은데? 여기다! 아니네. 아! 내가 이거 안 봤나? 긴... 긴가민가? 민가? 민? 민윤기? 민윤기다. 야, 남준이는? 찾았다. 찾았어? 응. 뭐야? 동물 농장? 봐봐. 동물. 말. 형 아니에요? 아니야. 야, 거기 있어. 닭장이나 저런데 저기 있어. 야, 남준이 어디 있어? 남준이 왜 없어? 남준아! 남준이 형 몰라, 못 봤어. 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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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에 다 열어봐야 되나? 진짜 리얼로? 리얼로? 이거 막 다 열어보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형. 그렇지. 그래. 아닌 것 같고. 관사 쪽으로 가야겠다. 대형이는 확실해. 굉장히 확실 스파이야. 아까 약간 당황했어. 광군의 벌칙 면제권. 그렇지? 그걸로 봤을 때. 음리적 의심으로. 여기 관화죠. 그렇죠? 관화. 관화. 보겠습니다. 이쪽 끝부터 좀 보자. 또 diez 국 PS가ěrt. even mitigation pair on you. 아이고, 아득하다. ar극해. 아까 분명히 감독님이랑 원양로 갔을 때 분명히 없었는데 rative как я exhibited. crawl quad OP I've possessed by your playing Boss, 조미 But I'm gonna look out. 관상가, 정상가, 화공, 그 다음에 무사. 아 이거 너무 애매해. 오! 대박. 상중하잖아? 상중하? 어? 저거 뭔가 보인다. 뭐야 애들 진짜 겁나 대충 찾았네. 아니 딱 보이는구만. 형광, 발, 주마 뒤에 있다. 주마? 바로 보이네. 69, 93, 91, 41. 아 이거 점점 미공수 오로 가는데? 하아... 인간 속 가보자. 동그란 인간 세 모델. 어? 스파이 아니야. 나 아니야. 아 빨리 봐. 빨리 봐. 진짜 아니야? 뭘 빨리 봐. 나 스파이 아니야. 저기 있어. 엄청나고 찾아드려. 뭐랄까?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 세모는 호랑이. 자, 지붕 호랑이야. 지붕 호랑이? 어. 어? 호랑이면 뭔가 이응, 세모, 네모는 호랑이가 관련된 뭐가 있지 않나? 이응이 뭐야? 도그라미가. 아 그거 아직 몰라요? 어. 그 형이 이응, 세모 이런 거 찾은 데가 민가예요? 여기가 민가야. 아 그래? 여기가 민가예요? 어 여기가 민가야. 왜요? 호랑이 있어 호랑이? 이거 호랑이 아니야? wasn't it? 여기 내가 찾았어. 찾았어요 자? 진형 눈이다 눈 남색깔을 찾아야 돼 민간은 내가 찾은 게 다인 것 같은데 호랑인가 뭐야 호랑인가 정국아 나 잡혔다 게임 오목으로 하실까요 나의 오목 실력을 또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건가 이거 뭐 이기면 또 힌트 준다고 하던데 성공하시겠어요? 소공하시겠어요? 네? 성공해야죠 알겠습니다 갑니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의 방법이 딱 있어요 저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격할 틈을 주지 말자 애초에 다 막아버리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흔들어 줘야지 어이 네 잘 지내요? 어 잡혔어 지금 그놈 죽여주시오 완전 그 어? 마을에서 약탈이 나는 그런 놈이오 저 저 저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거 내 눈지 아니 야 진짜 집중하게 조용히 해봐 내 꼬뚜링이야 잘 못하시네요 여기 삼삼인가? 뭐 다 이거 좀 아 삼삼 끝났네 아 정말 이 오목은 안내가 안돼요 근데 오목은 제쪽이고 형 빨리 이쪽으로 나와봐요 내가 중요한 사진을 알려줄게요 오케이 지금 기다려봐 이거 보다 힌트 알려주신대 뭐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이응이 뭐예요? 중 중? 중이 뭐예요 중 상 가운데 중 중 호랑이 범 아니 뭐 범 중 범 아니 잡히면 힌트 줘요? 나도 잡힐까? 중요하다 야 삿도 사라졌어 우리야 찾다가 예? 삿도 사라졌어 아니 진영도 없어졌다니까 셋이 나랑 윤기영이랑 그래서 나 진영찾으로 뛰어났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형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뭐? 나 이거 진짜 형한테만 공유하는 거예요 뭐? 윤기영 범인이야 왜? 어두운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윤기영 손 봐봐 계속 들고 있어 혜철이 그럼 왜? 나 소름돋아 지금 소름돋아 보여줄까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 내가 그리고 하늘을 보면 뭐가 있대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보여줘 봐 이거 보여주는 건 형 아니야 봐 나 형 나 손에 아무것도 못 써요 계속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 이놈 세모는 호랑이 어? 형 아까 이응식 미음이 있었잖아요 어 세모가 미음 세모가.. 그러니까 세모가 호랑이 세모가 호랑이 이거 내가 봤을 때 공유하면 안 돼 네 나 왜 안 돼 나 왜 안 돼 나 왜 안 돼 양각 잡힐 수 있어 야 너 절로 가 둘 중에 한 명만 걸려야지 잡힌 미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야 우리 지금 잡힌 다 잡힌 거 아니야? 어휴 깜짝이야 소리가 들렸는데?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래 아무튼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왜 열려있어? 아이고 가위바위라 이따가 좀 Who 가위바위라 그게 가위바위라 원래 일어났다 아니 회원님이 안 끝났는데 진로 잘 안 왔나? 아니, 정국이 어디 있어? 아니, 정국이는 그거 방금 이쪽으로 지나갔었고 야, 네모 찾은 사람 없냐, 네모? 아, 이제 찾아봐야지. 아, 진영이 이상하다니까. 진영! 어? 형, 어디 있었어요? 형, 형, 어디 갔어? 누가 한 번에 사라져? 어디 갔었어요? 아니, 나 힌트 받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니네 없어가지고 계속 얘들아 하면서 다녔는데? 도둑의 직업은 익숙하잖아, 이거. 내가 찾았어. 우리 책도 찾았어, 이거. 이름궁합 책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풀지를 못해.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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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이름 획수 내가지고 누구누구누구 이거 하나씩 띄어가지고 이거 뭐 김, 박, 석, 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이름궁합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었는지 나오는 거 아니야? 우와, 고양이다. 고양아.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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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 냐옹. 아이고, 이뻐. 냐옹. 냐옹. 뱀뱀. افㄹ. 쟤. 뱀. 치즈 뭐야? 뱀. 준비, 시작! 앞에,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눈을 감으시니까 나도 감고 싶어지네.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10초 지났고요. 지금 감으... 감... 안 감았어요. 지금 감으... 감... 안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25초. 탈지. 성공! 제가 이렇게 슬프게 게임해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게임해야겠어요? 네. 빨리 들으세요. 이거 가게, 저도. 알았어, 알았어. 도둑의 직업을 사는 경험과 일하는 것이다. 그 신분이 높은...라는... 야, 봐봐. 봐봐, 뭐하고 있나? 봐봐. 게임할 생각이 없다니까? 아, 쟤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울고. 아이고, 물려고 해. 어? 아이고, 물려고 해. 아이고, 아이고. 15초 안에 7단 탑쌓기입니다. 석탑쌓기. 15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작 화면이죠? 네. 혹시 이거 지금 손 대면 안 되죠? 네. 네. 잠깐만요. 아... 15초 준비, 시작. 아이고, 이거... 8... 7... 6... 5... 4... 3... 2... 2... 일단은 그게 궁금하세요? 진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려요? 아니요. 진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려요? 아니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두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윤경하고 진영밖에 없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 드렸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복 씨는 붓을 들고 있었고요. 그럼 일단 저는 아니네요. 그럼 나 아니에요. 전 아니고 되게 지금 비웃으시는데 정국 씨는 붓을 손에 있었고요. 남준이 형, 윤기 형, 석진 형 호석이 형 없었어요. 태영 씨도 있었고요. 호석이 형만 없었어요. 호석이 형. 호석이 형 밖에 없어. 사또. 아! 암형 와서 오셨는가? 일로 와보시오. 너 왜 이렇게 찾기 힘들어? 어디 있었어? 엄청 많이 찾았어. 엄청 많이 찾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암희밤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이거 세 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와... 찾았다.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직업들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사실 나도 포함이거든. 그리고 너는 아니지. 왜냐면 넌 암행어사니까. 암행어사는 숙어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는 게 도둑들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까는 거거든. 너 암행어사니까. 그러니까 관상가. 사실 나도 포함이고. 관상가 아니야. 관상가. 그 다음에 훈장님. 훈장님도 사람들 많이 만나지. 지금 꽃도랑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민이한테 도둑은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니는데. 윤기 형 항상 이거 들고 다니고. 그럼 태형이야. 태형이. 태형이 지금 없던데. 손에 뭐가. 너 지금 어디 있어? 태형이 그냥 까먹은 거 아니야? 나 까먹었어. 어디서 하는 거야? 나도 까먹긴 했어. 들어봐. 내가 이유가 뭔지 알아왔어. 손이잖아. 중이야. 왜냐면 상중하니까. 어떻게 어마어마한 거 가져왔는데. 상이랑 하드리는 데는 당연히 중이지. 야 이거. 미안. 그럼. 내 모르고 알아볼 거야. 왜? 내가 세모 알았거든. 호랑이야. 범이야 범. 그러면 아까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그 세모를 한 글자로 맞춰보면 호랑이는 범. 중범. 중범. 중범죄. 중범죄잖아. 제휴. 어거. 제휴 일로 와요. 왜 나를 다 지워. 어? 제가 미션을 깨고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뭐야. 야 형 난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출발 기사는 뭐 받았잖아요. 형 폐받고. 응. 누구는 뭐 붓받고. 근데 이게 손에 들 수 있는 걸 받은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형 난 무조건 제일. 야 좀 찾았냐 정국아? 찾고 있어요. 어? 찾고 있어요. 너 미션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어? 야 뭐 찾은 거 없어 정국아? 정국아 아예 찾은 게 없어? 아 찾음을 남준 형한테 줬는데? 일 좀 들어가. 야 남준아. 네? 일로 와봐. 왜요? 아니 아까 태형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른궁합이라는 책을. 발견했어? 발견했거든요. 이른궁합? 어. 그거를 찾은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 얘가. 아 야 태형이 뭐 안 하지? 야 그럼 걔랑 걔인가 보다. 내가 이 봐봐. 이 힌트를 받았는데.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인데.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높은 사람들이라라고. 그러니까. 푼 사람들이요? 익숙한 사람들이라라고. 그래서 내가 너랑 암행어사를 피한 건데 태형이는 무사잖아. 무사하면 자기. 옛날엔 무사가 더 높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암행어사가 네 잡으러 다니는 애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제가 봤을 때 세 명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세 명 같죠? 꽤 많이 일을 한다. 두 명이 아니야. 네.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난 일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단체로 일을 하는. 암행어사가 사람들을 항상 만나러 다니고. 만나긴 하지. 아예 그냥 스며로 다니는 게. 아니 아니. 스며로 평민들 만나러 다니면서. 마을에 대해 그걸 하잖아. 그리고 항상 이. 때려잡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어디 있었지. 그것도 맞긴 해. 근데 높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과. 그래서 내가 널 피한 거 아니니까. 이게 너무 애매해요. 흔치가. 예전에 이제. 조인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제 무사들이. 조건을 찾았겠네요. 굉장히. 태형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까 이런. 지가 그건들이랑. 놀고 있어. 지가 그건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 나도 힌트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고. 힌트 갖고 계세요 근데. 아.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거. 외우라고요? 외워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하셨고요. 너무 많은데. 고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고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고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우리 소리가 산을 높이 올라도 우리 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보질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하리 밝은? 밝은 해 아, 사람 말고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장난! 힌트, 어떤 거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걸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름점이라는 걸 해보신 적 있어요? 뭐 1, 2, 3, 4, 5, 6 그렇죠, 획으로 네 도둑의 이름을 여기 적고 이름점을 해보면 매칭이 될 겁니다 마지막 도둑을 잡을 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예요 뭐야? 우렛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은 듣지 못하네 아, 눈먼 사람은 보질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다 좋은 게 있습니다 고! 진아리 진아리 ! 진아리 소리가 심unden 어?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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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호 부른다 야 태형아 너 일기 잠깐만 주면 안 돼? 따라가 펜이 있어요 혹시? 근데 조선시대에 펜을 안 쓰잖아요 잠시만 스마트폰 좀 들고 와달라야겠다 펜 한 번만 미래 도구 펜 한 번만 빌립시다 아니에요? 좀 정정당당하게 할까요? 잠시만 위로 갔어 옆으로 갔어 하나 둘 봤지? 어? 몇 프로 갔어? 칠 칠이다 맞죠? 하나 칠구네 칠구 칠구 칠구다 김남준 정우서 김남준 정우서 아 이건 이제 프리를 해봐야 된다 칠구 아 난 진짜 나는 윤기영이랑 석진이 형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석진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윤기영이랑 두 분이야 박치민인가? 여기 왔었어? 여기요? 나 처음 왔어요 처음 나도 처음이거든 와 이런 게 열렸는데 우와 야 나 진짜 우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우와 우와 진짜 나 이런 거 나 마네킹 싫어하잖아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서워 어? 중범죄 경범죄 중범죄 중범죄 잠깐만 중범죄 왜 왜 왜 왜 세모가 중이고 범 호랑이 범 이거 갔어 갔어 범 아니 동그라미가 중 세모가 범 중범죄 그러니까 여기 세 명 잠깐만 세 명 세 명 세 명이야 범이 세 명이야 세 명이요 세 명 세 명 세 명이요 범이 세 명이요 세 명이요 아 와 와 형 이거 소름 나 소름 돋아 우와 우와 진짜 형 형 형 형 형 형 와 진짜 우와 소름 돋아 우와 남주한테 이야기해야 돼 남주 형을 만나야 돼 사또 만나야 돼 우와 근데 형 진짜 빨리 형 뭐야 형 형 형 형 좀 똑똑한데 사또 사또 야 세 명 남준이 일을 남준형이 하면 이 게임파 답 없다 빨리 사또 일단 나 남색을 찾아야 돼 남색을 찾아야 돼 남색이 없어 아 진짜 남색 진짜 안 보인다 이게 남색 제발 남색 좀 남색을 찾아보란 말이요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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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뭘 그렇게 주렁주렁 맺 알고 다니냐 찾아야 돼 아 아 남색 남색 하나만 볼까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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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여기도 있었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나 두 명 힌트 받을 수 있다. 뭐? 두 명. 야 떨간데 뭐. 어? 야 사또 어디 있어요? 사또 봤어요? 빨리. 어디야? 저긴가? 여기다. 여기죠? 여기 아닌가? 주막이잖아. 야 어차피 그거 한 번에 능력 못해 교환. 나 돼. 야 야 또 떨갔어. 그만 좀 흘리고 나 떨갔다니까? 아니 게임을 할 생각들이 없어. 생애도 그렇고. 쟤 그냥 범죄자 하자요. 두 개 자. 안녕하십니까. 날 주로 초. 차. 남복 두 개. 일단. 일단 진. 진신이야? 저거 진짜. 진. 아. 큰일 났네. 아 뭐야 이거. 일단은 남준이 형한테 보여줘도겠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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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미밤 비석 찾는 게 먼저니까 비석 찾는 게 먼저야. 이거 더 있어요? 힌트? 이거 힌트? 이 힌트? 사람이 사는 곳에 있다. 사람이 사는... 어? 민가네. 누군가야 이제. 누군가의 집. 이것도 민가네. 근데 집은 회사. 이건 아니에요. 형, 집은 회사. 집은 회사. 누군가의 집이라고 했는데 민가가 아니라 회사인 거예요. 그럼 관한 거잖아요, 관하. 아니야, 아니야. 서당일 수도 있지. 서당이나 관하네, 그러면. 방이 여러 개이다, 서당. 근데 계속 민가랑 서당이 반복되는데 서당은 저희 그가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부지방 민가 있다는 건데 나 다 뒤졌는데 없던데? 가보자, 다시. 가보자, 이제 다 같이 움직여, 다 같이 움직여. 중부지방 민가 맞는 거 같아. 야, 다 모여, 모여서 다요. 뭐 똑똑대지 마. 같이 갑시다. 중부지방 민가. 진짜 이역. 중부지방 민가. 제가 의심스러워. 제이 형. 의심스러워. 아, 뭘 의심스러워. 사실 너가 제일 의심스러워, 지금.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두 개, 두 개 하나 하네. 여기는 서당이고. 야, 닭짱 여기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여기야. 야, 여기 아까 나 니 힌트 찾은 데야, 남준아. 여기 돌 있다고? 야, 여기 아미밤이, 여기가 돌. 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설마 동물농장. 구슬같이 아름다운,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은 뭐야? 야, 얘네 달걀 났어. 어, 구슬. 어, 달걀이 구슬이야? 형광 발 중화 뒤에 있다. 형광이랑 발이랑 중화가 뭐해? 아, 미안해, 미안해. 봐봐, 누군가의 집이라고 그러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 있다 그래. 근데 집이 회사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 탈잖아. 옛날 임금은 궁에 살았잖아. 사뚜가 관가에 살잖아. 관아? 어. 구슬다 가나라고 한 거였구나. 아니, 관한가 보다. 근데 긴가? 구슬다. 그럼 뭐예요? 민가? 민가. 그러니까. 맞죠? 그래? 그쵸? 옥물농장은 너무 힘들어. 아, 이게 유물의 색깔로. 진짜. 결정적인 풀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미밤 비석은 여러분이 그냥 얻을 수 없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뭔가 열어야 되죠? 그니까.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열어야지만. 별세겠네. 형. 아, 관아에 잠겨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와, 거기인가? 아, 근데 나 재밌는데? 아, 그래? 아, 나도 재밌어. 나 지금 취해지는 게 너무 재밌어. 야, 좀 앉아서 얘기하자. 난 내가 뭔가를 해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사또 찾는 것밖에 안 했다. 형 찾는 걸. 아, 야. 야, 그 중범지 아까 푼 거 있지? 네. 네. 그 아미밤 비석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옥사 쪽에 있나 보다. 오, 그래. 그 뒤에 있다니까. 그쪽에 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아, 비석은 거기에 있어. 바로, 바로 뒤에 있어요. 아니, 이제 진짜 비석만 찾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비석을 찾으면 키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 그니까. 아니, 잠깐만. 뭐 어떤 거가 키고 어떤 거가. 딱 세 개의 힌트만 해석을 해 드릴게요. 네모. 여기로 보자. 야, 뭐부터, 뭐부터 봐야 되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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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네모 뭐해? 누군가야 집이, 누군가야 집이니까. 자, 야, 69, 그거야. 다 또 69, 40, 그거 알아야 된다. 아, 그거 알아야 돼, 맞아. 그거 하나랑 69, 93, 41, 저거. 저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진짜. 나는 형광, 발, 주마 뒤에 있다가 뭔 말이야. 형광, 발, 주마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쓰던 거고. 그렇죠, 그렇지. 어디에 붙어있을 것 같은데. 주마등이라고 하잖아. 그거 69, 네. 일단 나머지 두 개 물어보는데 먼저 빼놓은 거. 69, 93, 41이 뭐예요? 여기 혹시 93년생 계세요? 저요. 무슨 띠세요? 닭띠요. 어? 여기 있잖아. 네. 69년생은 무슨 띠냐? 띠동갑이네. 닭띠네. 어, 닭띠다. 닭. 닭, 닭. 그럼 닭이네. 41년생도 띠동갑이냐? 잠깐만. 59도 빼면 28이잖아. 어떻게 띠동갑이야? 2041년. 다음으로. 닭, 닭, 닭이네. 닭이 있는 곳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여기 뭐 있겠네, 여기. 여기 뭐 있겠네. 키 있겠네, 키. 다음에 형광, 발, 주마. 형광, 등. 발, 주마, 등. 발, 등. 주마, 등. 형광, 등. 등에 있네, 등. 아니, 그러니까. 야, 이거 등 아니야, 등? 야, 이거 등 아니야, 등? 야, 등이다, 등. 야, 등이다. 야, 등 다 뒤져. 이런 거 없다. 자, 사람 등도 등이긴 하고. 아, 사람 등이 형광, 등도 빛하는 등이기도 하죠. 닭자가 있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자, 정국아. 너희 힘이 필요할 때다. 뭐야, 뭔 소리야? 닭자고로 들어갈 때야. 준비 됐어. 아, 자. 그럴 리가 없어. 자, 이거 봐. 야, 정국아. 목만 한번 태울까? 등이 뭐가 없어. 여기, 여기 지붕 위에 한번 보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뭐 없어? 야, 사람 잘한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줄 찾았다. 뭐야, 뭐야. 이 방을 꼬떠가 아닐 수도 있지. 몰라. 갑자기 날의 경계 안다고.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야, 야, 야. 야. 사실 모든 거는 다 제이홉을 가르치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 잘 생각해라. 그, 뭐야. 진이 형 안경 왜 썼습니까? 조선시대 안경이 왜 씁니까? 아, 일단 진이 형 확실해. 죽이자. 정국이 아니야? 정국이. 정국이잖아. 어, 나 진짜 아니야. 야.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아, 태영이니까. 태영이 형 진짜 다 먹었다.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요?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왜 우린 사투를 의심을 안하는가를 생각하면 형이. 아니, 솔직히 나도 진짜 아니고. 그러다가 사투를 하면 진짜 너는. 너는 정말 진짜 엘보호감이다, 지금. 누가 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가? 무슨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지령을 받은 건가?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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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안 해요. 내가 마피아가 아니고 자꾸 뭔 마피아야. 형 마피아야. 진짜. 야, 너 진짜. 나.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왜 이렇게 감이 아니냐. 아, 이 게임 몇 분 더 해야 하는. 야,第一uta. 난 아니고. skeeo. 넌grundSee. 나인fiction으로 출발해 신경의 이승 Joan 이제 감사합니다.